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을 연구로 하는 르노코리아와 프로농구 KCC 이지스 내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부산시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기업과 스포츠팀을 토대로 도시 경쟁력 재고를 기대했던 부산시는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기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프로농구단 KCC 이지스. 연고지 이전 첫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긴 시간 프로스포츠 변방을 맴돌던 부산의 자존심을 축혀세웠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스포츠 도시로의 이미지 재고를 노렸던 부산시의 바람과 달리 새 시즌이 시작도 하기 전에 돌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KCC 이지스의 간판 스타인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팀은 물론 연고지인 부산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손동작 논란이 불거진 르노코리아의 돌발 악재도 부산시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2028년까지 1180억 원을 투자해 부산의 미래차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 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르노코리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르노코리아의 한 직원이 유튜브 영상에서 오해를 잘 수 있는 손동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신차 판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 안팎에서는 지역 대표 기업과 스포츠팀에서 불거진 이 같은 돌발 악재가 도시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진정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반려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옛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의 어린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의 한 빌라 복도에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이 선명합니다. 며칠 전 잔혹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지난 5일 저녁 6시 반쯤 이곳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린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고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B씨의 딸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2년 전까지 이 빌라 3층에서 지인과 함께 살다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A씨와 A씨의 지인은 반려견 악취 문제 등으로 위층에 사는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같이 살던 지인을 만나러 빌라에 찾아왔다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B씨를 발견했고 결국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에 CCTV도 없어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20년 만에 이름을 바꿔 새롭게 선보인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에 61만 명이 몰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모토쇼 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차 참여도 저조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11일간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 모빌리티 쇼. 기존 내연기관을 넘어서 친환경, 미래, 컨셉 이동 수단을 다 포함해 외연을 확장했더니 61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는 2022년 48만 명보다 13만 명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직전 2018 모토쇼를 찾은 관람객 62만 명 수준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백스코 관계자입니다. 참가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이만큼까지 관람객이 올까 그런 기대가 높지는 않았었대요. 이제 행사를 진행해보니 애들이 준비했던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게 빨리 소신이 될 정도로 참가객이 많아서. 올해는 국내외 7개 완성차가 차량 59대를 선보였고 특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가 5대나 공개됐습니다. 부산의 생산 공장이 있지만 2022 모토쇼에 불참한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신차 프로젝트로 큰 관심을 받아 사전 예약 7천여 대를 끌어냈습니다. 또 미래 이동 수단과 2차 전지까지 범주를 넓혔고 캠핑카와 로봇 산업점도 함께 열어 신호지 효과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차 판매 점유율 2위인 벤츠를 비롯해 아우디와 볼보 등 네노라는 수입차 업계와 창원에서 내수용 차량을 생산하는 한국 GM 쉐보레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컨셉과 프리미어 차량 공개로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앞으로가 과제입니다. 119년 역사를 갖는 제네바 모토쇼 재단이 영구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갈수록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모토쇼 자체가 쇠퇴하는 기조입니다. 게다가 수입차 브랜드는 대륙별 참여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산의 경쟁 상대인 상하이와 서울 모토쇼를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cbs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별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젝트인 학력체인지를 본격 추진합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형 인성영수캠프와 같은 부산발 공교육체인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의 학교 모델인 늘봄 전용학교를 9월부터 명지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희망하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양질의 프로그램과 점심식사, 통학 차량 등을 지원하는 늘봄 썸머스쿨과 윈터스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교육감은 또 서면 놀이마루 쪽으로의 교육청 이전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에 따른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일명 깡통주택을 임대해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A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3채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하고 임차인 6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4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임차인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부산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17년째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고용률은 57.7%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 67.4%, 여성은 48.8%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8.6%포인트 낮았습니다.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인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가 오는 13일부터 9일간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60여 개국 3천 명의 우주개발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기관 연석회의와 강연,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해운대 수욕장 상공에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비행을 30분가량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부산시 공무원이 뽑은 최고 시의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에 한 채례 비가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30에서 약 80mm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해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7도, 습도는 88%입니다. 부산 CBS 저녁중압뉴스는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김혜경,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